대한민국 청소년회 회 뉴스 정원우 기자, 최근 뷰티 업계의 이슈들을 모았다. 닥터 방기원 진정 특화 신제품 시카 나노 버블 클렌징 폼 출시 퍼스널 케어 전문 브랜드 닥터 방기원, 디아, 뱅기원, 이 신제품 시카 나노 버블 클렌징 폼을 3일 내놨다. 이번 신제품은 진정에 특화된 클렌저로 브랜드 스테디셀러인 나노 버블 클렌징 폼 의 시카 버전으로 기획됐다. 기존 제품의 장점이었던 밀도 높고 쫀쫀한 거품은 그대로 살리되 시카 성분 8종과 티트리 성분 3종을 배합해 클렌징 단계에서부터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를 케어한다. 일반 클렌징 폼보다 작은 거품 입자가 모공 구석구석 깨끗하게 클렌징하고 손바닥과 피부에 마찰을 줄여 피부 자극을 최소화한다. 4가지 식물율의 보습 성분까지 함유돼 피부 장벽을 케어하고 세안 후 땅김없이 촉촉한 마무리감을 자랑한다. 특히 병풀 줄기와 잎가루를 온전히 담아낸 리얼 시카 파우더가 피부에 직접 작용해 자극 없이 각질과 매끈한 피부결 케어를 돕는다. 브랜드 관계자는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도 순하고 부드럽게 각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고객드의 요청이 줄곧 있었다며 고객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차례 내부 테스트를 통해 세정과 진정을 모두 잡는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닥터방기온의 신제품 시카나노 버블 클렌징 폼은 출시를 기념해 한시적으로 51%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필리피 모델 이현이와 함께 더현대 모바일 라이브 진행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 필리피가 더현대 모바일 방송을 통해 오늘 저녁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모델 이현이와 함께 국내 런칭 이후 최초 최다 혜택의 모바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방송에서는 4년 노푸, 노심푸를 고수했던 이현이가 필리피를 직접 경험하고 인생 샴푸로 정착하게 된 리얼한 사용후기와 제품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오직 방송 중에만 제공되는 특별한 가격의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며 구매 고객 전원에게 필리피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샘플 3종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 구매 금액에 따라 페퍼민트 아보카도 샴푸 60ml와 페퍼민트 아보카도 샴푸 60ml 앰프 스터멀 프로텍션 스프레이 60ml를 증정한다. 추가로 특별 이벤트를 통해 이벤트 시간 중 구매 금액이 가장 많은 구매왕 한 명에게는 필리피 패드 헤어브러쉬가 제공된다. 브랜드 관계자는 필리피는 지난해 4월 국내 론칭 이후 소비자들과 이 접점을 늘려나가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으로 판매 채널을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 몇 년 새해를 맞아 최초로 진행하는 이번 모바일 라이브 방송이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브랜드 엠버서더인 모델 이현이와 함께 직접 고객과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필리피는 니콜 키드먼 샤론 스톤 레이드 가가 기네스 필트로 브래드 피트 등 최정상급의 헐리우드 스타들을 담당한 헐리우드 헤어 아티스트 필립 필립의 손에 의해 탄생된 30년 전통의 프리미엄 헤어케어 브랜드로 현재 시꼬르 소꼬모 청당과 명동 에빈뉴의 올리브영 럭스 에디트 국내 대표 면세점 등에서 주요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고맙습니다.